기숙사 미리 보기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식당이 있고 그 옆에 편의점 이딴 에이티인기도 있고 정속실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스터디 룸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택배 욕실에서 택배를 찾아서 카트를 끌고 레벨 타고 카드 키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인실 옷장 신발장 책상 다 있고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편하게 샤워도 가능해 쓴 바다 있는 휴게실에서 밥도 먹고 수다 놓다 심심하면 지하 1층 가서 탁구도 치고 오락실 가서 스트레스도 빼고 코너에서 노래도 한 곳 하고 장구장에서 내기 장구도 한 번 하고 그리고 정보 검색실을 길러 프린트 벗고 다시 방으로 슝